제가 일본 배 쪽은 떼를 썼습니다. 형들이랑 제발 좀 나가자. 발리? 발리에 간다고? 지금 이게 얼마죠? 그러니까 머니를 원하는 거냐. 찾는 거냐 아니면 우정을 찾는 거냐. 저희는 무조건 우정이니까. 가보자. 너도 진짜. 이곳이 어디냐고요? 누사! 팬이냐! 너무 차! 너무 사랑해요. 형이 이거 어때요? 제가 이긴 건가요? 계산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던 분이 얘기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안녕. 바이.